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현진 팀장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도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증시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버티면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사실은 추세적으로는 상승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지수가 흔들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겠다라는 신호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식예탁금의 위축인데요. 이전에는 주식예탁금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계좌에 넣은 돈이죠. 이제 70조 원이 넘었는데 최근에 60조 원 중반대까지 약간 하락했습니다. 절대적으로는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전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들고 위축됐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선주의 급등입니다. 항상 과거의 주식시장을 돌아볼 때 우선주가 급등한 이후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났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선주의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수의 앞으로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부분을 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공매도 재개입니다. 5월 초부터 대형주를 기준으로 공매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물론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무조건 지수가 떨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의 위협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지금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특히 대형주 중에서 주가의 상승이 많이 나왔던 높았던 가격 부담이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이런 종목분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일단 4월 말 전에는 비중을 조금 줄이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강의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약간 보수적이죠. 안정적이에요. 언제나 수익은 안정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깨지지 않아야 돼요. 깨지지 않아야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지지 않아야 훗날을 기약할 수 있고요. 언제나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전 위에 수익이 있는 거예요. 수익이 먼저고 안전이 두 번째는 아니에요. 첫 번째는 안정이 돼야 그 다음에 그 토대를 발판으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이다. 항상 저는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강의를 보시고 내용 중에 뭔가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혹은 제 지난 강의들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카메라 중단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 모르겠고 잘 안 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현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 관련된 정보들, 여러 가지 종목 정보들, 그리고 교육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상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8강이고요. 추메 타이밍 잡기 합니다. 하죠 하. 하라는 거는 뭐예요? 지난주에 상을 했으니까. 상 다음에 하.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난 강의를 꼭 보세요. 지난 강의는 제가 아까 어떻게 보는지 안내해 드렸죠. 지난 강의를 꼭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추메 타이밍 잡기 강의는 이제 상과 하, 2부작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상을 했고요. 이번주에 하를 하면서 추메 타이밍 잡기 강의는 2강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강의로 선을 보이겠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원래는 추메 타이밍 잡기 강의는 굳이 하진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추메 타이밍을 잡는 것도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추메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굳이 한번 만들어봤어요. 한강으로는 좀 짧을 수 있어서 2강으로 연속해서 편성했다라는 부분 지난주에 상했고요. 이번주는 합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게요. 추가 매수란 뭘까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넘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종목 매수를 진행한 상태에서 적절한 시기 그리고 구간을 노려서 매수한 종목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 여기서 보시면 가격이 없어요. 그렇죠? 추가 매수는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구간 두 가지를 노려서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 매수는 주가 상승에 대한 더 높은 확신을 기반으로 한다. 그렇죠? 신규 매수보다 추가 매수는 더 신중해야 돼요.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까지 진행했는데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손실폭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추가 매수는 신규 매수보다도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단순히 보유 종목의 평당가를 낮추기 위한 추가 매수. 이걸 물타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타기는 자제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가 크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 마이너스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큼 매수를 하면 마이너스가 절반이 되겠죠. 심리적으로는 어때요? 좋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참 다행인데 거기서 더 떨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손실은 손실대로 기회비용은 기여비용대로 날리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추가 매수를 결정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에요. 추가 매수 후에 주가 하락시 손실 금액이 커지고 추후 손절매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죠. 무분별한 물타기를 했을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추가 매수를 결정하는 근거는 가격이 아니다. 위치다. 지난주에 엄청나게 강조해드렸고 이거 하나만 배워가셔도 추가 매수 강의에서 많은 것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손실이 큰 상태에서도 적절한 위치가 오지 않으면 추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손실이 적어도 추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한 가격에서도 추매를 할 수 있어요. 이익이 난 가격에서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는 추가 매수를 잘 안 하시죠. 보통은 손실이 많이 난 상태에서 합니다. 왜? 가격만 보고 추가 매수를 하니까 그래요. 추가 매수를 결정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적절한 위치가 나올 때 추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추매 타이밍 잡기는 뭐예요? 그러면 뭐가 적절한 위치인데 어떤 위치가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게 이 추가 매수에 대한 강의죠. 지난주에 상을 했고요. 이번 주는 합니다. 그래서 추매 타이밍 잡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써드린 것 말고도 더 많아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5개만 꼽아봤어요.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하면 정말 강의가 계속 길어집니다. 이 주식의 정석 강의는 일단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5개로 선정을 했어요. 주가의 반등 타이밍 초입에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 주가가 하락하다가 반등할 때 초입에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지지 구간에서의 지지를 확인 후에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 주가가 떨어지다가 일정 지지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최소한 지지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오늘은 밑에 있는 이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지난주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봐주시고요. 세 번째, 일봉상 주가 급락 후 밑꼬리에 추가 매수를 한다. 제가 1강, 1강의 기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봉상, 망치형, 장대양봉, 점상한가, 점상한가, 밑꼬리, 윗꼬리 다 설명을 드렸어요. 못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고요. 밑꼬리가 달릴 때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 지지선 이탈 후에 회복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 주요 지지선이 이탈될 때는 추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탈 이후에 회복할 때, 주가가 다시 올라올 때,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뒤에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 주요 저항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말씀드린 수많은 매매 기법들, 돌파 매매가 가장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어떤 강의를 보셔도 매수 타이밍을 돌파해서 잡는 강의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주식에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돌파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요 저항대를 뭘 돌려놔야 돼요? 근데 저항대죠. 저항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머리로만 이해하시고 와닿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뒤에는 차트를 통해서 제가 계속 반복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당장은 이해되지 않으시더라도 별로 상관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제 지난 강의를 잘 보셨으면 아마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매 타이밍 잡기니까 어떤 타이밍에 추매를 하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제가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주의사항까지. 추매 타이밍을 잡는데 어떨 때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 어떨 때는 절대로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지까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어떨 때 추가 매수를 절대 하면 안 될까요? 첫 번째, 장대 음봉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장대 음봉에 거래량까지 실려 있다. 절대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돼요.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은 나 이제 더 떨어지겠소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실려 있으면 추가하라 가능성은 80% 이상이에요. 절대로 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되죠. 두 번째, 지루한 횡보 구간에서 추가 매수 자제.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안 떨어졌는데도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됩니까? 횡보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하면 추가 매수 하시고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횡보했지만 내가 추가 매수 한 걸 시장이 기가 막히게 알고 그때부터 반등할까요? 아닙니다. 횡보하는 종목을 추가 매수 하시면요.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계속 횡보예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횡보하는 구간에선 추매하지 마세요.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횡보하면 좀 더 기다리시면서 추위를 봐야지. 추매 신호가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저항이 임박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위에 매물대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그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뚫을 거야 라는 예측으로 매수를 하시는 건 안 되겠죠. 제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측 매매입니다. 예측 매매. 예측 매매는 하지 마세요. 신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측해서 매매하지 않아요. 어떤 매수 신호나 매도 신호가 나올 때 그걸 보고 나서 매수나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고점 있지만 돌파하겠지. 여기 저점 있지만 이탈되겠지. 예측하지 마세요. 예측하지 마세요. 시장에서 보여주는 그대로 보여주는 걸 보고 대응하세요. 주식은 항상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항이 임박한 구간에서 뚫겠지라고 생각해서 추매하지 마세요. 뚫는 것을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지지선이 이탈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 자제. 당연하죠. 지지를 받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이탈했는데 왜 추매를 해요? 이때는 오히려 손절매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역시 이전 강의에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론을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론은 제가 칼략하게 한 10분 정도만 요약을 했고요. 바로 이제 차트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경우죠. 주가 급락 후 밑고리에서 추매를 한다. 종목은 신화실업이라는 종목인데 종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차트가 중요해요. 차트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목을 어딘가에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구간에 매수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매수했을 수도 있고 여러 구간에서 매수했을 수도 있어요. 매수한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하고자 하는데 추가 매수를 할 때 주가가 급락한 후에 밑고리가 달리면 이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추세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지금 추세가 상방으로 아직 돌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하락 추세예요. 이평선이 주가 위에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뭐죠? 망치형이라고 하죠? 망치형. 살짝 양봉이 떴는데 이게 은봉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양봉이 떴는데 밑고리가 좀 길게 달렸어요. 그리고 여기 밑고리를 탄 위치를 보면 의미가 있어요. 가격적으로는 2만 한 500원 정도인데 이 밑고리를 탄 위치가 여기 정도 비슷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구간은 뭐죠? 지지선이 됩니다. 지지선. 이게 왜 지지선이 되냐. 그건 제 기초 강의를 보셔야 되는 거죠. 제 강의 2강일 거예요 아마.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 그 강의를 보셔야지 이걸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지지가 됩니다. 지지를 받고 밑고리를 달았어요. 지지선에서 지지가 확인되고 밑고리까지 달았다는 건 뭐죠? 이제는 좀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겠는데? 라는 시장의 신호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상태시라면 이 위치에서는 한 종가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주가가 하락하던 상태에서 밑고리가 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커요.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안 좋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다 손실이에요. 반등하면 매도하려는 마음만 가지고 제발 반등해라.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물린 사람들이 많고 이게 그만큼 또 매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주가가 한 번 더 급락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 적감의 수로 끌어올렸어요. 그 말은 뭐죠? 어떻게 보면 강력한 세력의 유입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이 종목은 많이 떨어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였던지 간에 급락 후에 밑고리가 길게 달리는 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는 거고 특히나 이 밑고리가 달린 위치가 지지선이란 말이에요. 지지선. 밑고리가 달린 위치가 지지선이에요. 지지선 구간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의미는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위치에서 추매를 한 다음에 결과를 보면 밑고리를 달고 하나 둘 셋 넷 사거래일 정도 일단 반등을 시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밑고리를 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밑고리를 달 때 특히 밑고리를 단 위치가 지지선이라면 더 좋아요. 지지선이 아니어도 추매를 한 번 진행해 볼 수 있어요. 이런 타이밍을 잘 잡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차트를 한 번 보겠습니다. 한일철강이라는 차트인데요. 이 종목을 어디에서 매수했는지는 몰라요. 어디선가 매수해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안타깝겠죠. 그런데 어느 하루를 보니까 단봉에 밑고리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밑고리가 달린 위치를 보니까 어때요? 또 여기가 지지선이 됐어요. 여기가 지지선. 이게 지지선. 왜 지지선인지는 제가 이전 강의 통해서 다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니까 밑고리를 달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밑고리도 달았고 지지도 됐고 보유하고 있다면 이때부터 뭔가 추세의 반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하락하다가 밑고리를 길게 달았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밑고리를 달았다는 건 뭐예요? 장중에는 주가가 거기서 더 쑤셔 박은 거예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엄청 안 좋았는데 장중의 뭔가의 변화로 인해서 여기서 저가 매수가 크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통 하락 추세에서는 매수세가 크게 안 들어옵니다. 밑고리가 달렸다는 건 그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밑고리는 추가 매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여기서 살짝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 한 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매수했을 경우 여기서 추매를 하면 단가가 이렇게 낮아지겠죠. 이 위치에서는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매를 결정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위치. 위치상 밑고리가 달렸고 지지선도 있고 이러면 매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밑고리가 달린 가격이 얼마입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 거를 궁금해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 매수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가격이 아니에요. 위치예요. 위치적으로 밑고리가 달릴 때 추매를 해볼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추매를 했을 경우에 조금 더 빠르게 주가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죠. 역시 다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장대양봉과 거래량이 동반됐네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장대양봉과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법을 한 3강에서 4강 정도는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장대양봉의 의미는 큽니다. 장대양봉의 고가를 돌파할 때 급등이 나온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장대양봉의 저가에서는 지지가 나온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장대양봉을 분봉으로 쪼개서 그 본봉을 통해서 단타매매를 한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다시 보기 꼭 해보시고요. 장대양봉과 대량 거래량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은봉이에요. 은봉이어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밑고리가 달렸다는 게 중요해요. 밑고리가 아무 때나 달리면 중요하냐? 아니에요. 주가가 횡보하다가 밑고리가 달렸어요. 별로 안 중요해요. 상승하고 있는데 밑고리가 달렸어요? 그것도. 그런데 하락하다가 밑고리가 달린 거. 이게 중요합니다.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밑고리가 달린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밑고리를 보인 위치가 심지어 장대양봉의 저가예요. 거래량 실린 장대양봉의 저가에서는 지지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향을 이용한다면 장대양봉의 저가까지 밀렸고 밑고리도 달렸고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추가 매수를 타진해 볼 수 있겠죠. 이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한 이후에 반등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도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장대양봉, 특히 거래량이 실린 장대양봉의 저가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생각보다 예측률이 꽤 높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장대양봉의 저가에서 딱 수확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밀렸다 올라갈 수도 있고 저가 살짝 위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주식은 수확이 아닙니다. 딱딱딱 맞추는 건 아니에요. 대략 정도의 너프한 기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이 장대양봉의 저가가 예를 들어서 만 원이면 만 원에서 무조건 반등인데 이게 아니에요. 9,800원에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만 200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선, 저항선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자로 긋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잡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대략적인 기준을 가지고 반복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어느 구간에서 추매를 할지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이 와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배우시고 충분히 배우시고 실전으로 계속 적용시키시고 그렇게 하셔야 냈게 됩니다. 배우시고 적용하셔야 돼요. 배우시고 적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추매 타이밍 잡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편을 했고요. 오늘은 합편입니다. 지난주 강의가 보고 싶거나 혹은 오늘 강의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다. 제 지난 강의들을 다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사진 찍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호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나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오시게 되면 제가 장중에 다양한 정보도 올려드릴 거고요. 지난 강의 리스팅에서 쫙 편하게 올려드릴 거예요. 시황 정보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볼게요. 지금까지는 주가 급락 후 밑꼬리 추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지선 이탈 후 회복 시 추메. 지지선 이탈 후 회복을 할 때 추메를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검은 선으로 지지선을 제가 그어놨습니다. 이 선 긋는 거는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 기초 강의를 보면 앞강이 최대한 앞강이 2강 3강 이런 데 보면 다 추세선 긋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많이 보시고 많이 그어보시고 그렸어야지 지지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지지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도 지지가 나타났어요. 이 검은 선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선 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전에 다뤘던 내용이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지선이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때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선입니다. 지지선 위치에서 반등하면 어때요?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추멸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선 이 지지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위험신호죠. 그때는 오히려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지선의 의미죠. 지지선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이탈이 됐어요. 지지선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손절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절을 안 하고 나는 이 기업이 좋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에 기회가 된 것 같으니까 타이밍을 잘 봐서 추멸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잡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깨졌으니까 많이 싸졌네요. 가격이 많이 쌓였어요. 그렇죠? 많이 쌓였잖아요. 여기서 추멸을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가격으로 추멸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추멸을 결정하는 것은 가격이 아닌 위치입니다. 위치가 나오지 않으면 마이너스 10%고 마이너스 20%고 마이너스 50%고 마이너스 80%고 추멸하는 게 아니에요. 위치가 나와야 됩니다. 위치 위치가 안 나왔어요. 지지선을 깨고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 위치에서는 절대 추멸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손절은 안 했어요. 추가 매수 타이밍을 내가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지지선이 회복될 때 추멸을 한다는 거예요. 지지선이 한번 이탈됐지만 회복시키면 그 지지선의 의미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하고 한 번 돌파를 못했는데 여기서 돌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는 추멸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이런 위치에서 추멸하면 더 싸게 사는데 이건 더 비싸게 산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았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았어요. 이건 지난 차트니까 결국은 올라간 거예요. 지난 차트니까 결국 올라갔지만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 위치에서는 추가하락 가능성이 더 높은 위치예요.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비싸게 추멸을 했지만 확실한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식이라는 것은 확률, 높은 가능성 쪽으로 계속 배팅을 해나가는 겁니다. 공부를 내가 정말 엄청나게 24시간 중에 20시간 주식 공부를 30년 동안 해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식을 잘할까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공부한 만큼 실력이 올라간다고 분명히 자신하는 사람이니까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주식을 100% 맞출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대신 높은 확률을 가지겠죠. 일반인이 50% 예측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80% 이상 예측을 가질 수 있겠죠. 항상 높은 확률을 반복하면 그게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졌을 때 이 위치에서 추메하고 싶죠. 왜? 가격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올라간 것이지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여기서 추메했죠. 그죠? 하지만 이 시기까지는 이게 올라올지 아닐지 몰라요. 몰라. 그래서 미리 추메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비싸게 추메하더라도 지지선이 회복될 때 추메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 패턴 강의를 보신 분들은 또 아실 것 같은데 여기서 패턴이 하나 떴어요. 뭐죠?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그 쌍바닥 이게 바로 쌍바닥이라는 패턴이고요. 이중바닥이라고도 합니다. 깨진 다음에 한 번 두 번 저점을 찍고 쌍바닥을 찍고 돌파 이거는 이제 신규 매수 패턴이기도 하고 쌍바닥은 꽤 예측률이 좋아요. 쌍바닥 혹은 다중바닥 삼중바닥 사중바닥 이렇게도 있는데요. 지지선을 이탈한 이후에 이중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볼 수 있죠? 그 이후의 성과를 볼까요? 네. 추가 매수라는 지적 요기입니다. 바로 한 템포 쫙 준 다음에 지지선이 되고 다시 한 번 지지선이 돌파 이게 저항선이 된 거죠. 처음에는 저항선이 됐다가 돌파되면 다시 지지선으로 바뀌고 원래는 지지선이었지만 깨져서 저항선이 됐는데 저항선이 상단으로 돌파되면 다시 지지선이 된다. 이건 역시도 지난 강의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강의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지난 강의가 학습됐다라는 가정에 의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새로운 거를 말씀드릴 때는 무조건 자세하게 설명드려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간다는 건 이전 강의에서 다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고 여기서 한 번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상승 추세를 줬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나올 때 추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지지선 이탈 후 회복 시 추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사례를 보면 안 되겠죠? 다음 사례도 한 번 볼게요. 이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얼마에 매수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지지선이 깨졌어요. 여기서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되는데 지지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손절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위치입니다. 근데 나는 이 종목을 믿기 때문에 펀더멘틀 분석도 잘했고 실적도 좋고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다. 그렇다면 내가 한 번 추매를 해보겠다. 언제? 주가가 많이 빠질 때. 당연히 아니죠.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추매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언제? 추매 타이밍이 나올 때.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추매 타이밍은 뭐죠? 지지선 이탈로 회복 시 추매. 그렇다면 지지선이 일단 이탈됐네요. 지지선이 이탈됐지만 이게 회복하는 시점에 있어서 나는 놓치지 않고 추매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기 그어드린 검은선 위로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때 추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언제 회복되는지 볼까요? 자 보시면 바로 회복이 안 돼요. 그죠? 깨진 다음에 바닥에서 이렇게 나오다 이때 추매 타이밍이 잡혀요. 지지선을 돌파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때 매수하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추매하셨으면 이 기간 동안 계속 기회비용을 잃는 겁니다. 한 달 반 동안 이 종목에 꽉 묶여있다가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비용 한 달 반 동안 다른 종목 샀으면 수익이 될 수 있었는데 놓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매를 하실 때는 이 종목을 추매하겠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보유하시고 다른 거 매매하세요. 돈으로 다른 거 매매하시다가 아 그럼 지지선이 회복될 때 추매를 하자.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돌파가 안 됐어요. 이런 위치에서 추매하면 어때요? 안 되죠. 당연히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식 매매는 예측이 아니에요. 대응이에요. 회복되는 거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서 하는 겁니다. 예측해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서 선매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지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다가 다시 돌파합니다. 이때는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상에 약간의 다중바닥 패턴도 그려집니다. 다중바닥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기존에 안 가지고 있다면 신규 매수를 해도 됩니까? 신규 매수를 해도 됩니다. 모든 추가 매수 타이밍은 모든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추가 매수라는 게 특이한 게 아니에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돌파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고 횡보하다가 여기서 한 번 더 쫙 주네요. 그래서 성격 좀 급하시고 빠르시면 여기서 매도했을 거고 조금 더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검은 선의 지지까지 확인을 하시고 이 위치에서 매도하실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좋은 위치에서 추매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다른 사례도 볼게요. 지지선 이탈 후 회복 시 추맥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검은 선이 지지선이에요. 검은 선이 지지선 여기에 매물대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매물대가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지지선이 되는 가격인데 지지선이 이탈이 됐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지선이 이탈됐기 때문에 아 이건 좀 안 좋네. 가지고 있다면 손절을 고려해볼 위치입니다. 하지만 나는 손절하지 않고 이 종목을 믿기 때문에 추매를 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추매가 잡힐 수 있는 타이밍을 봐야겠죠. 어떻게? 지지선 이탈 후 회복시를 기다려야겠죠. 기다려야 됩니다. 급하게 매매하지 마세요. 주식은 시기를 잘 잡는 게 중요하지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탈 됐으면 회복되는 시기를 노려서 추매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요. 바로 회복이 됐네요. 이건 시간 많이 안 날렸어요. 바로 회복이 됐습니다. 바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추매를 해볼 수 있겠죠. 이게 다 일봉차트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 거의 한 95% 이상은 일봉차트로 설명을 드려요. 왜 일봉차트로 설명을 드리냐. 내가 장기 투자자라면 그리고 긴 시각을 가진 투자자라면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완전 단타쟁이다. 그러면 10분 봉 30분 봉 5분 봉 1분 봉 이런 걸 주력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매매가 스윙에서 중기 정도 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매수한 다음에 한 몇 주 정도 혹은 한 달이나 두 달 이 정도 내로 매매하시고 이게 이제 직장인분들을 따라 하실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루틴이라고 봐요. 이 정도의 매매를 하실 거면 일봉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봉을 설명드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차트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일봉이에요. 대부분은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서 대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일봉만 본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저도 월봉 주봉 분봉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이 강의는 주식의 정석이에요. 정석 기초를 닦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인 봉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입니다. 강의 보시면 제가 주봉 월봉 분봉도 이전 강의에서는 물론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지지선을 이탈한 다음에 회복을 시켰기 때문에 바로 추매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요. 가능하죠. 지지선이 깨렸다가 올라올 때 신규 매수도 물론 가능해요. 이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이것도 보면 패턴이에요. N자형 패턴 N자형 패턴은 급등 패턴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시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추매를 한 다음에 주가가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추매의 타이밍 다섯 번째인데 저항대 돌파 구간에서 추매를 한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추매를 결정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위치다. 그렇다면 그 위치가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살짝 떨어진 위치에서 추매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도 추매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도 추매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례는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물량을 더 실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에요.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고수의 매매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개인 취자분들이 수익 나고 있는 것을 추가 매수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훈련이 많이 되셔야지 그 심리적인 것을 극복하고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굳이 넣은 것은 추가 매수는 가격이 아니라 위치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넣습니다. 저항대 돌파 구간에서도 추매할 수 있어요. 이 검은선으로 그려드린 때가 저항대예요. 여기서 부딪혔고요. 여기서 부딪히지 않았지만 근접해서 밀렸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저항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격을 뚫어내는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도 실렸어요. 윗꼬리가 달린 건 아쉽지만 종가 기준으로 저항대를 뚫었기 때문에 저항대 돌파에 성공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해 드렸듯이 저항대를 종가 기준으로 뚫어내는 건 뭐예요?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까? 네 신규 매수 가능하죠.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 매수 가능합니까?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하죠. 저항대를 돌파한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 모두 다 가능합니다. 추가 매수를 결정하는 것은 위치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는 네 한 번 눌림을 주고 슈팅이 쫙 나왔죠. 이 종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도 수익일 거예요. 계속 고점을 쳤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추가 매수까지 감행을 했다면 수익이 훨씬 더 커지겠죠. 하지만 추가 매수까지 했으니까 수익률은 좀 줄어든 상태일 거 아니에요. 마음은 좀 불안하겠죠.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냉정하게만 판단을 잘 하시면요. 결국은 수익권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메 타이밍 잡기 하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 했고요. 오늘은 합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다 혹은 지난 강의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에서는요. 지난 강의 올려드릴 거고요. 시황 내용 짚어드릴 거고요. 이슈 내용들 그리고 종목 관련된 내용들 주식에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 도움받으실 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메 타이밍 잡기 저항대 돌파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이 구간이 전고점인데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항봉이 나왔습니다. 이건 저항선 돌파 매매 기법에 의해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매수 타이밍이 되면서 추메 타이밍도 됩니다. 모든 추메 타이밍은 모든 신규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 공식을 잊지 마세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번복하는 말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심리적으로는 좀 와닿지 않는 말들이 많아요. 이게 주식은 이 강의랑은 좀 다른 말인데 주식은 원래 인간의 뇌랑은 반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이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 좋잖아요. 내가 장난감을 갖고 싶은데 그 장난감이 5만원이었어. 근데 할인 세일을 해서 3만원 하네. 그럼 사고 싶죠. 실제로 사는 게 어때요? 좋죠. 5만원짜리 3만원에 파니까 좋잖아요. 반대로 내가 5만원짜리 장난감을 사고 싶은데 이게 가격 인상을 해서 10만원이 됐어. 그럼 사기 싫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뇌 구조입니다. 근데 주식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5만원짜리 주식이 3만원짜리가 됐다는 건 그만큼 뭔가 안 좋고 추세적으로도 하락이고 물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싸다고 덥석덥석 사면 2만원 1만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반대로 5만원짜리가 10만원이 됐다는 건 그만큼 뭔가 좋아지는 일이 있을 거고 대량 수급이 들어왔고 차트도 정배열이거나 우상향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런 주식은 더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랑은 반대 구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꾸준하게 컨트롤하고 내 기본적인 본능에 충실하지 말고 학습한 대로 그대로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주식 고수로 가는 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개념들은 계속 반복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싶은 욕망이 미친 듯이 끌어올립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대로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되고 추가 매수도 됩니다. 진행하면 되죠. 진행 이후에 급등 점상 다음에 상한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로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기는 어려워요. 왜? 이런 데나 이런 데 샀으면 이미 수익이 커졌는데 커진 상황에서 팔고 싶지 누가 가지고 있고 오히려 더 그걸 역발상으로 추마이디를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이런 전략이 또 단기 급등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기도 하니까 이런 감정들을 컨트롤하는 방법들을 꾸준히 연습하셔야겠죠. 이제 추마 타이밍 잡기의 마지막 사례가 되는데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정고점에 매물대 제가 선 두 개 그었는데요. 여기서 고점 돌파가 됩니다. 양봉으로 고점 돌파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수익일 거예요. 거의 다 수익일 거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까지 한번 해보자. 매물대가 없으니까. 저항 때 돌파하면 추가 매수 가능하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요. 신규 매수 역시도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결과를 한번 보면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으면 정말 엄청난 수익이 났죠. 수익률로는 한 60%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었던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항 때 돌파시 추메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다섯 가지 큰 다섯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지난주에는 두 개 이번 주에는 세 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여러 가지 방법들 밑고리에서 한다 저항 때 돌파하면 한다 지지선이 이탈되고 회복되면 한다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절대 추메을 해서는 안 되는 위치 그것까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추메을 해야 될 위치였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절대로 추메을 해서는 안 되는 위치예요. 추메 타이밍 잡기 추메을 해서는 안 되는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대 음봉에서 추메을 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고 제 기초강의를 보셨으면 다 아는 내용 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을 보면 점상한가를 갖다가 장대 한복을 엄청 길게 뺐어요. 종가까지 거래량도 실렸어요. 이런 위치에서 추가하락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80% 이상입니다. 하락 가능성은 80%고 상승 가능성은 20%인데 굳이 이거를 왜 매수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특히 추가 매수를 절대 안 되죠. 자살행입니다. 물론 이 위치에서 반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낮단 말이에요. 낮은 가능성에 배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높은 가능성에 배팅을 하셔야겠죠. 만약에 추매나 신규매수 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흘러내립니다. 이 위치까지 가면 답도 없어요. 여기서 더 추매한다? 반등도 안 나왔는데 추매하기는 힘들어요. 기적적으로 반등하면 다행이고 반등하지 못하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장대 은봉에서는 신규매수도 당연히 안 되고 추가 매수도 당연히 안 돼요. 오히려 손절을 고려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볼게요. 이거는 종목이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슬슬 빠졌는데 장대 은봉이 확 떨어집니다. 거래량 확 터졌고요. 보통 이렇게까지 급락했다는 것은 장중에 뭔가 이슈가 터졌을 가능성이 높죠. 장중에 터졌던 전날 밤에 터졌던 이슈가 터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장대 은봉이 거래량이 실리면 위치는 상관없어요. 장대 은봉이 위에서 나왔든 아래에서 나왔든 횡보하다 나왔든 급등했다 나왔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장대 은봉과 거래량이 실린 건 무조건 대피 신호입니다. 대피 신호 이 위치에서 반등을 살짝 주는 척 했지만 마지막 탈출 기회였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밀립니다. 장대 은봉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횡보 구간에 추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횡보 구간에 추매를 할 때는 아 이거 왜 이렇게 지루하게 횡보하지? 이거 빨리 매수해서 빨리 조금 반등할 때 탈출해야겠다. 그런데 막상 매수를 해보시면 조금 반등 안 합니다.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추세 추세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 추세 강의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왜? 주식은 추세 트렌드가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상승하려는 주식은 계속 상승하고 하락하려는 주식은 계속 하락해요. 이게 바로 상승추세와 하락추세입니다. 두 개만 있나? 아니에요. 횡보출세라는 게 있어요. 횡보출세 한 번 횡보한 종목은 계속 횡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이런 위치라고 해볼게요. 이런 위치에서 매수라고 추매라고 해보면 엄청나게 지루해요. 몇 달 동안 돈이 완전 묶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지루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종목이 횡보할 때는 추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추매한 다음에도 계속 횡보할 수 있거든요. 너무 지루해요. 너무 지루해. 그게 바로 기회비용을 날리는 길이고 이왕 추매를 했으니까 또 매도도 못해요. 수수료도 생각해야 되고 세금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횡보 구간에서는 절대로 추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횡보 구간에서는 뭐예요? 관망해야겠죠. 관망. 보유하고 있다면 일단 좀 보유하면서 흐름을 봐야 되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매수를 합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횡보 구간에 추매하지 마세요. 다음에 이것도 이제 위험한 건데 저항이 임박한 구간에서 추매를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검은선이 이제 저항선이에요. 여기 돌파 못했고 여기도 돌파 못했어요. 못했죠. 종과 기준으로 못 들었어요. 검은선을. 근데 이 구간에서 와 이거 자신있게 배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거 저항 때 이번에는 돌파한다. 돌파할 거야. 돌파할 거야 라고 매수해서 돌파하면 다행인데 돌파를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굳이 낮은 가능성이 배팅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사면 돌파했을 때 사는 것보다 싸게 사는 건 맞아요. 하지만 가격적으로 싸게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사는 게 중요하지 가격적으로 싸게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워렌 버핏이다. 내가 벤자민 그레이엄이다. 나는 장기 투자자다. PER, PBR 낮은 종목 5년, 10년 가져가겠다.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좋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타이밍을 노리시기 때문에 타이밍을 노리실 때는 절대적인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항선이 임박할 때 저항을 돌파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셔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거죠. 이 위치에서 돌파를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까지 했으면 아주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추메 타이밍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밑고리가 살짝 달렸지만 그렇게 의미 있는 밑고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돌파하기 전에 저항이 임박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지선이 이탈됐을 때 추메을 하시면 안 되겠죠. 역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지지가 됐고 지지가 됐고 여기서 지지가 될 줄 알았지만 이탈됐어요. 이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손절을 생각해야 되는 위치지 절대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추메을 하실 위치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추메을 하시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지지선이 이탈됐을 때 추메 타이밍을 잡으려면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지지선이 회복됐을 때 그죠? 지지선이 회복되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면 그때는 추메을 할 수 있어요. 주식은 예치가 아니라 대응이니까요. 여기서는 지지선이 이탈됐기 때문에 추메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면 손절을 하던가 아니면 내가 추메을 해보겠다고 하면 기다리셔야죠. 지지선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여기서 이탈이 됐으면 추가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요. 실제로 보시면 추가하락을 더 했습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절대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 지지 말고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화제약까지 모든 사례를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메 타이밍을 잡는 방법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가격이 아니라 위치로 한다. 오늘 제가 이 말을 거의 한 10번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 매매하실 때는 내가 산 종목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추가 매수 하고 싶어서 진짜 미칠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을 꼭 보시고 이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올 때 추가 매수 한다라는 것을 정말 꼭 기억해 보세요. 궁극적으로는 계좌를 살리고 회복하고 수익으로 나아가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설명드렸던 절대로 추메해서는 안 되는 위치 장대음봉이라든지 지지선이 이탈된다든지 저항구간이 임박하다든지 여기서 지지선이 이탈 이런 위치에서는 절대로 추메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추메는 신규매수와 같습니다. 추메을 할 수 있다는 건 신규매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규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건 추메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선과 저항선 강의의 약간의 복습 같은 개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강의를 보시면 보고 이해만 하셔서는 소용이 없어요. 보고 이해하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차트를 많이 돌려보면서 적용하시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해만 하셔서는 소용없어요. 반복해서 보시고 차트를 계속 돌려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숙지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것을 평생 수익을 벌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늘 강의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더 알고 싶다 혹은 지난 강의를 보고 싶다 저에게 시험같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사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화면 가운데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나 문자를 통해서 많이 많이 들어오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